포스코는 건축가 김찬중 씨와 함께 2016년 착공을 앞둔 건축물에 적용할 비정형 철강대 외장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. 건축재료 상응형에 앞서 포스코 디자인 솔루션 TF팀과 김 대표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예술 조형물 스틸 이글루를 공동으로 기획 제작했습니다. 포스코는 솔루션 마케팅 개념을 디자인 분야에 적용해 강종 선정에서 표면 처리, 용접 등 건축가가 원하는 설계 디자인에 맞는 제작 방식을 지원해 다양한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